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특별하게 욕심내셔서 번역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책은 사실 출판사에서 흔히 경쟁이 붙는다고 해요. 4개 회사에서 경쟁이 붙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네. 벌을 내고 출판권을 따기 위해서 4개 회사가 붙었는데 그 중에 한 회사가 생각지도라는 출판사가 있고 이 출판사에서 처음부터 저를 지명을 한 거예요. 번역권을 따게 되면 저한테 맡기겠다. 맡기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영광이죠. 개인적으로 간담관사들이 책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책은 특징이랄까요?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흔히 얘기하는 간담관사 책 중에서 한 권을 고른다면 어떤 책을 고르겠습니까?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좀 답답했죠. 왜냐하면 이 책이 절판 책이었고 중고가가 한 30만 원이 넘어다 보니까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 책이 제출관되기를 사실 저도 많이 바랐었고 드디어 자신있게 권해줄 수 있는 책이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책이 20년 전에 초판이 원래 나왔었고 간담화산으로 알파에 오메가라는 표현을 한다면 알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책이 반응이 좋았나요? 네. 이 책은 흔히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는 간담화산에서도 많이 있었지만 흔히 얘기하는 스타디셀러 네. 스타디셀러 말이 참 재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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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공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 책을 참고할까요? 소위 말하는 성공법칙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의 이제 이미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일종의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자기 변명을 위해서 그렇죠. 혹은 나는 이렇게 성공했지만 진짜 성공한 본래를 숨기고 좋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감사해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큰 목표를 가져라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탈이 없는 탈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성공법칙들만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어떤 성공법칙을 읽다 보아도 별로 창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이 책은 뭐 날것에 있는 성공법칙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세 성공법칙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그만큼 정말 성공의 진짜 법칙 성공에 꼭 필요한 내용만 추러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렸다는 또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관장부서가 본인이 경험하고 실제 그 당시 한 3000명 이상의 컨설턴트로서 3000명 이상의 어떤 CEO들을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컨설팅의 현장에서 얻은 경험, 인사이트 이거를 다 담아서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법칙이라는 거죠. 그런지 성공법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 있다. 이게 뭔가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 성공이라는 게 요새 유튜브도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 스마트 승고로 성공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학력, 능력, 자금 이런 건 관계없이 아무 관계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든 본인이 원하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데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주 단순한 법칙을 아무도 안 밝혀준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법칙을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하지만 그 법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까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사실 너네들이 원하면은 너네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나 이런 것도 관계없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공식대로 정해진 공식대로 롤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학교나 부문에서 들어왔던 그런 성공의 공식이 아니고 진짜 공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20년 전에 했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간다마사 놀이는 마법의 램프다.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 이제 마법의 램프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문지르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간다마사 놀이가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봐라 라고 조언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하고 싶은 일부터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은 역설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찾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거나 그런 관심이 높은데 그래서 먼저 내가 하기 싫은 일 부터 찾아내서 그것부터 골라내야 된다. 소고 뽑고 먼저 하기 싫은 일이 뭐냐? 하기 싫은 일을 다 뽑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 다 제거를 했는데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남을 게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너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정확하게 골라내기 전에는 골라내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비극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섞여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가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찾아라. 하기 싫은 일을 명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먼저 골라내라. 찾아내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고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은 다른 책에 있을 법한 데 이 대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디에도 이 대목은 없습니다. 보통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효이 돼. 간담화사만의 굉장히 간담화사만의 인사이트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비상상공원 측에서 이 대목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합니다. 독특하니까요. 작가님도 약간 이런 걸 해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은 일본어 원서에 보면 하기 싫은 일의 리스트를 책에다 다 적어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책에다 다 적어놔. 그래야 나중에 노트나 다른 데 적어놓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남의 시린이 명확하라고 해서 다 적어놔 있죠. 일본어 쓴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본사람 밑에서는 절대 일을 안 한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실은국에는 실은국 대학을 안 한다. 박리나베 같은 건 안 한다. 업자 취급당하는 일은 안 한다. 싸우러 취급당한 건 안 한다. 무시당하는 일을 안 한다. 시간 될 호율성이 떨어진 건 안 한다. 기타 등등. 무상으로 서비스 1단과 무상으로 강의하는 건 안 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써있죠. 그때 웃기는 거는 여기에 하도 번역하는 게 힘들어서 번역을 안 한다고 했는데 번역을 또 했죠. 물론 차원이 다른 얘기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 이렇게 써놨죠. 먼저 하기 싫은 일을 다 쓰고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보시니까 뭔가 삶의 변화가 좀 생겼나요? 어떤가요? 실제로 신기하게도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들이 많이 의식을 했죠. 그리고 직업을 바꿀 때나 아니면 뭔가 어떤 삶의 전환기에 왔을 때마다 정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혹시라도 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도 뭔가 타협을 하거나 나도 모르게 또 예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까먹고 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먼저 반성의 자료 혹은 생각날 때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삶의 의미라고 할까요? 왜 사냐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뭐 다른 자기계발사에 대해 보면은 네. 미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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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그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아무런 우리도 이제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조언을 했더라고요. 네. 이 두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럼 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네. 어떤 그 미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흔히 뭐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이 있겠지만 네. 일단 내가 진짜 여명 나머지 6개월밖에 못 산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아무런 보수를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데. 근데 돈 한 푼도 못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데. 네. 네. 그 두 가지 질문에서 벌러나오는 말이 미션이라는 거죠. 작가님은 이것도 해보셨나요 혹시? 저요? 돈 안 받고 6개월동안 한 푼도 벌어도 하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데 하더라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 미션이 이거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배우고 익히고 한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지혜를 포함한 그런 것들을 가능하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뭐 내 제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익혀온 게 있다면. 그 중에서 액기스를 뽑아서 어떻게든 간에 수사에 전달하고 싶은. 그게 아마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거는 뭐 돈하고 관계없이. 뭔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고. 제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남기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이거 이 미션들을 지금 당장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장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 당장 하는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미션을 찾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나 그런 어떤 자기계발 세미나라든 같은 데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절박한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서. 왜냐하면 뭐 진짜 뭐 암에 걸리거나. 뭔가 갑작스럽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6개월밖에 이제 내가 못 산다면. 아니면 진짜 지구가 6개월 후에는 멸망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어떤 금전적인 지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냐. 그렇죠. 그게 도대체 뭐냐. 아까 그 전에 전제가 있겠죠. 하기 싫은 일을 다 제거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뽑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이건 그냥 처음부터 이 질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하기 싫은 거에 리스트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를 가지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리스트를 몇 개 뽑았단 말이에요. 그 리스트를 놓고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아남을 만한. 이 질문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냐.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거는 사실 오토버 역설적으로 보면.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게 무엇이니까. 이 질문에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다 돈을 벌 수 있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6개월 될지. 1년지 모르지만. 돈을 벌 수 있다면. 전혀 깔리는 거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네. 사실 6개월 밖에. 저도. 경험은 없으니까.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사라질 건데요. 우리 잘 알아서. 우리날 최고의 부자. 이건 일상도. 6년 몇 년이나. 병사에 있다가. 그 많은 재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타도과 쪽. 내가 진짜. 지금 돈이 얼마 있던 것 같아요. 6개월 후에. 어차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음. 이건 생각보다 진짜 하고 싶은 거에요. 근데 이렇게 막상.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지 못한다. 그쵸. 전자별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인생의 지혜. 삶의 지혜에서 나온. 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제 조건이 어디까지나. 아까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내가 진짜 하기신을 다 제거한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다 뽑아냈고. 어.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어. 6개월밖에 낫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돈도. 돈도 안 받는데. 그래도 하고 싶어. 그래도 하고 싶어. 그런 건 진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간다마사노리를. 한순간에 바꿔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네. 간다마사노리가. 이제. 그. 제4의 습관. 원서를 보면. 비상시설 정보수집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디오. 예전에는 이제 테이비였죠. 오디오 파일을 계속해서 듣는 거. 특히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은 그게 많이 발달되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워낙 장거리. 그렇죠. 원전을 하다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브라이언 트랄슨의 부탁부처. 예전에는 다 테이비였으니까. 그런 강연 테이블. 하여튼 뭐. 틈만 나면 틀어서. 듣는 게 이제. 유행처럼 커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그. 처음에는 CD로. 아니. 카색테로 팔리다가. CD로 팔리다가. 또. 어. 지금 이제 오디오 파일을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간다마사노리는. 한 20년 동안. 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파일을.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놨고. 아니면 뭐. 강연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에. 그. 모든. 음성 컨텐츠가. 지금은 이제 아이폰 어플로 다 받아서. 들을 수 있게. 회원적으로. 저도 지금 갖고 있지만. 팟캐스트 그런거죠. 유럽 팟캐스트. 그런데 유력 컨텐츠. 유력 음성 컨텐츠입니다. 20년째가 다 들어갔었죠. 오. 그러니까. 들어도 들어도.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것도. 컨텐츠가 나왔고.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어. 어. 간담하설에는. 시간만 되면. 기회. 이 역할을 했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계속해서 기회를 반복적으로 어떻게 되면. 일종의. 내 잠재의식 속에. 이게 쌓이기 때문에. 그냥. 거의 무슨. 한참처럼. 그죠. 그죠. 그냥. 뭐라 그럴까. 어. 진짜. 진짜. 기가 닳도록. 그 정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도. 이제. 간담하설 회사가 직접 배웠지만. 미국의 폴 시리 박사가 개발한 포토리딩이라고 하는. 네. 책을. 문해를 활용해서 책을 읽는 속도법인데. 그거를 터득함으로써. 엄청나게 정보초리 속도가 빨라진거죠. 그러면서. 간담하설에 그렇게 예전에는 책을 빨리 문을 읽었는데. 굉장히 책을. 책에 있는 내용을 순식간에 이제 이해하고. 네.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거죠. 이 두가지가. 어. 어떻게 보면. 저자한테. 간담하설에 상당히 많으라고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간담하설에 상담을 바꿔준거는. 네. 학습이네요. 학습.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습득하고. 배우고. 이게 결국은. 인풋을 해야되는데. 정보를. 그래서 비상수 정보 획족술인데요. 사실. 지금도. 옛날. 지금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자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 습득광고기. 지금 같은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 매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예전에. 20년동안. 개그 간담하설에. 지금도 끊임없이. 습관처럼 하고 있는거는. 사실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오디오만 되는 사람도 되게 많죠. 맞나요. 진짜 많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디오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각을. 저도 이제 피곤하잖아요. 문이 피곤하니까. 그때 기록만 들으면. 싹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근데 또. 역시나. 활자로 되어 있는. 책. 책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정보를 파악하는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빨라진다. 이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풋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초리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압도적인 제안으로. 부자들을 사로잡는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부자들은.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약설적으로. 뭐 이거는. 저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 네. 보통은. 어.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이 책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 꼭 읽어보세요. 이 상품 너무 좋으셨습니다. 이 강의 꼭 들어줘요. 이거 안 사시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부자들은. 더더구나.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 그런데. 아. 이거를 내가. 지금 응하지 않으면 손해구나. 음. 이런 느낌이 들게끔. 그러나. 저저를 수 없는 제안을 한다는 거죠. 음.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라고 생각되는 제안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라이언 트레시였나. 예를 들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 아닙니다. 로버트 키오사끼. 네. 그러니까. 부자업과 갈락. 네. 로버트를 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 와서. 책은 많이 팔았는데. 책은 많이. 나름 팔았는데. 쓰니까. 그걸 비즈니스가 잘 되진 않았거든요. 음. 그거하고 비슷한 그 외에. 일종의 뭐. 자. 그런. 어.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강사한테 이렇게. 하나도 일본에서는 알려지지도 않고. 뭐. 예를 들면. 1인 기업이고.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제안을 하는거에요. 자. 당신이 이제. 로버트 키오사끼 알지 않나. 응. 그런데. 나한테 일을 맡겨주는거에요. 나한테 일을 맡겨주는거에요. 로버트 키오사끼.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책만. 팔고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그. 책이 원래 이제. 원소스. 멀티우스. 네. 네. 그. 여러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 뭐라고. 그만큼 많은 채널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실제 일으키게끔 하겠다. 할 수 있다. 나한테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제 좀. 굉장히 솔깃한 제안을 한거죠. 아무 실적도 없는데. 그걸 따버렸어요. 이것도 실제로 성과를 내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거를 얘기하는거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부자들도. 뭐 그런거에는 관심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돈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뭐. 이걸 사면. 얼만큼 이익이 되고. 이런거는 관심이 없지만. 네. 비즈니스를. 어. 이것 봐라. 어. 이 친구가 얘기하는다라고 하면. 어. 정말 비즈니스가 더. 훨씬 더 확장이 되겠는데. 네. 아니면 이거를. 내가 여기서 거절한다면. 어. 이건 손해겠는데. 라는거를. 느끼게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면. 네.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거에요. 아. 압도적으로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런거는. 아까 이야기하고도 영어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 세일스라고 한다고 생각할 때. 세일스맨이 자칫 잘못되서 오해하는거는. 내가 열심히. 뭔가 설득을 하고. 그쵸. 설명을 하고 하면. 고객이 사줄거 같다. 그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고객은. 그런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거에요. 실제로. 고객이 물건을 사는거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는게 아니라는거에요. 뭐냐면. 내가. 사실은. 이런거에요. 어. 진짜 고객은. 세일스맨이 팔려고 하는. 상품. 서비스. 뭐. 강의. 이런걸 저런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냐면. 네. 당신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어? 자. 내가 이런게 고민인데. 그쵸. 그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어? 내가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해결할 수 있으면 살게. 다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거죠. 그런데. 좀처럼. 그 고객들은.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어떤. 그 과제. 자기가 진짜 뭐가 고민건지. 사실은 얘기를 안한다. 음. 근데 얘기를 안하는데. 그걸 듣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꾸 뭔가 세일스마니까. 관심없어. 가. 이렇게 된다는거에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팔려고 하는거를. 이런거죠. 지금 당장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살려고. 마음없고. 예를 들어. 세탁기가 필요해. 네. 그런사람도. 세탁기에 설명하면. 살까나서 못겠죠. 그쵸. 아니면 이제. 마침 또. 냉장고 고장이 났어. 그쵸. 냉장고 사야겠는데. 그때 마침 또 냉장고를 얘기한다는. 사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건데. 처음 생각도 없고. 전어 살 마음도 없는데. 얘기를 해봤자. 아무성이 없다는거에요. 고객을 먼저 구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지금 살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냐. 전어 없는 고객이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살 가능성이 없다. 제끼고. 살 가능성이 없다는. 아예 대상으로 삼지않고. 지금 당장 살만한 고객. 뭔가 관심있는 고객.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먼저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한다. 구매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고객을 상대하는거는. 시간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튕긴다는거죠. 저는 뭐. 목소리를 안살서도 괜찮습니다. 뭐. 뭐. 저거 그런거 없는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은근설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고객이 약간. 이왕 슬픔을 당하여서. 내가 사고 싶은데. 살려고 하는데. 내가 사야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나한테. 멀어져가면. 나는 또. 내가 좀 곤란하잖아요. 약간. 막상. 원할때. 영업성이 없으면. 좀 곤란할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아 아니에요. 나 지금 당장. 바로 구매할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할 가성이 많다는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살 마음이 있는. 고객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 나비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밀하는 비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세일제 사실은. 가장 핵심은. 고객이 뭘 원하는다를. 파악하면 게임오버라고. 그렇죠. 진짜 세일제 고수는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만드는거에요. 그리고 털어놓고. 다 듣다가. 이게 고민이구나.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해줄 물건은. 이건데요. 원하십니까. 내가. 고민하는걸 딱 맞춰주시니깐. 오. 네. 그거 필요해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게 다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일제 매니어라고 하면 보통. 그 상품에 대한. 뭐. 설명을 잘하고. 이걸 잘 어떻게. 세일제 기술을 통해서. 설득하는걸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그. 고객을 구분하는거에요. 고객을 구분하는거에요.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니지. 이게 제일 중요한거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먼저 고객을. 산만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냐. 없느냐. 아예 산만한 가능성이. 전혀 관심도 없으면. 제껴야 된다는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가지 더 들어가면. 그 고객이 진짜 원하는게 뭐냐. 네. 그 고객이 원하는거는. 어쩌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 아닐수도 있군요. 그러면 그거를 세일제라면 안되겠죠. 네. 음. 그 자크워스와 니콜라스. 루베나 말하는. 고항료 세일제라는건. 비슷한 얘기죠. 그 고항료 세일제라는건. 비슷한 얘기죠. 간나바사니가. 이 고항료 세일제라고 하는. 어. 이게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도 번업이 되어있고. 간나바사니가 감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한건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자세. 영업하는. 고항료 세일제라고 하는. 테크닉을 배웠고. 거기서는 뭐냐면 이런거. 세일제의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하는게 아니다. 설득하는게 아니고. 아까도 잠깐 나와서. 상대방의. 구매할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거다. 설득하려고 하지마라. 어. 이 고객이. 아. 살다나생이 높구나. 90% 오케. 살다나생이 저도 낮아요. 아. 이건 아니구나. 먼저 고객을 구분하는거. 그럼 굉장히 효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들이듭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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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를 하는게 높은 고객 편태만 시간을 활용하는거에요. 그러면 훨씬 더 효율성이 올라가니까요. 시간을 거기다 활용하고 구매할게 낮은 고객들. 지체하지 말고 버져내라. 아예 처음부터 버져내라. 아 네. 반대 가십쇼. 아우. 아우. 그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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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탁월한 셀스맨이 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뭐 세일도 탁월하고. 엄청 설득하고 달별지고 이런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버스는. 그쵸. 살사람이 잘임새를 딱딱 구분해서. 살사람만 모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잘팔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수는 구분을 안하고. 그쵸. 잘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을 모아놨는데. 그쵸. 한 90명 이상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그쵸. 저쪽은 한 20명밖에 안 모았는데. 네. 20명이 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쪽이 훨씬 더. 인원을 적게 모아도. 그쵸. 그쵸. 그래서 고객을 구분하는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네.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게. 비상식적인. 그렇죠. 네. 아주 탁월한 관점인거죠. 그래서 지금도 먹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세일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세일책들은. 제가 못 본거죠. 다 어떻게 뭐. 오늘 만나고. 그렇죠. 어떻게 설득기법을 가져와서. 어떻게 클로징을 하냐. 이것만 얘기하지. 어떤 식으로 얘기할거고. 네. 어떻게 해야 고객이 저. 이제 그렇게 할건지. 그런식으로만 얘기하죠. 그렇죠. 간점이 저는 다른. 이 간다마다도 우리가. 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가지 법칙이 되게 하더라구요. 네. 이거는 무슨 법칙인가요? 제 6개 습관에 나오는건데요. 돈을. 어머니에 보면. 돈을 이게하라. 이게하라는건 한자로. 몹시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사랑하라. 돈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네. 부자들은 사실은. 진짜 돈을. 진짜로 좋아한대요.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부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번째. 대개 이제 우리는.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약간 돈에 대한. 좀. 재의식같은게. 약간 있잖아요. 돈을 더럽고. 지지기이고. 애들이 돈 만지면. 그 돈 더럽고. 돈은 사실은. 돈을 넣은 사람들이 만진거니까.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고. 그쵸. 돈만 집착해서 돌아본다 그러면. 예. 그 안좋게. 안좋게 보자. 그러니까. 그런거에 대한. 돈에 대한. 제의식을. 같이 말아. 같이 필요가 없다.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중요한건데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너무 쉽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온 돈을 막혀라. 그러니까. 돈이 절대로. 돈이니까. 나가는 흐름을 만들면 안된다는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돈 100원이라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게. 많으면 안된다는거에요. 그러면. 그 원칙만 지키면. 절대로. 그쵸. 많은 일 없겠죠. 그쵸. 많은 일 없겠죠. 그쵸. 어제보다는. 100원에도 더 많이 써요. 그쵸. 만약에. 100원을 나가. 이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그. 안쓰고 버텨야 되는거에요. 어찌 됐던간에. 마이너스가. 어떻게든. 벌떠 수당과 방법을 버리지 않고. 그쵸. 돈이. 제대로. 그러니까. 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구요. 단돈 100원. 그것만 지키면. 돈을 사랑하게되고. 돈이 벌리게 된다구요. 네. 돈이 벌리게 된다구요. 이 단전한 법칙을. 안한다는거에요. 그쵸. 심플하지만. 잘한다는거에요. 확실히 부자 되는거죠. 확실히 부자 되는거에요. 이게 굉장히. 처음에 잘 만드는거에요. 진짜. 말되네. 진짜 비상적이. 또 아니지만. 비상적이. 아무단안.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마지막은. 그. 보통 우리가. 특히나 월급쟁이들은. 뭐. 누구한테 이게. 보통은. 어. 월급도 그렇고. 뭐. 이런 연수입을. 정해진 연수입을. 생각을 하는데. 그 연수입을. 정해지는게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네. 나의 어떤. 잠재의식. 네. 내가 생각하는만큼. 실제 이뤄진다는거에요. 네. 그 세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첫번째에서. 그 돈에 대한. 제각감을 갖지 말고 말았을때. 일본 그. 원서 책에는. 네. 부자 되는 돈을 사랑한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어떤걸까. 제가 생각에 안 나시죠. 이게 어느정도냐면. 어. 이 책은 안나오는 얘기지만. 책은 잠깐 나오지만. 진짜 돈을 사랑한다. 믿거나 말거나. 일본에서는 그런데. 제일 비싼 화폐가. 만엔짜리. 10만원. 또 우리는. 5만원이지만. 돈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아마도. 5만원짜리하고. 말하자의 냄새가 다를거에요. 아 그래요. 저도. 한국도 나.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일본도 맡아보셨어요. 일본도 맡아보셨어요. 일본. 실제로. 일본의 만엔짜리는. 가장 비싼 종이를 쓰고. 오 그래요. 네. 그리고 가장. 향이 들어 있대요. 어느정도. 돈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다는거에요. 돈 냄새를. 우리가 흔히 돈 냄새를 잘 만든다는게. 거기서 안타깝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충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에요. 돈을 정말 좋아한다면. 보통 우리가 뭘 좋아한다고 하면. 상상에 기억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정말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5만원짜리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한다면. 신사연장은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근데 디테일이 기억나세요. 또 안나죠. 안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거에요.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반납안lace 다가. 정말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 돈 중에서 뭘 제일 좋죠. 당연히 많은 짜리가 좋죠. 많은 세가. 그러면 뭐. 자 그래요. 자 그런거. 많은 사람 그려보세요. 앞뒤를 그려보세요. 이야 생각이 잘 안나요. 그렇죠. 있는데 뭐였지. 뭐가 있었죠. 누가 있을게 있었는데. 그것 같으면. 같은거 어떤.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신상인처럼. 그 인물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인물이 어떤 표정이 편지. 뒷면은 또 뭐가 있었지. 고고. 이래서 말하는 숫자는 어디 있었지 아니면 뭐 1번 한국은행권 이런거는 아래 있었나 농적이셨나 플로그램이 있었던 그게 가운데 있나 어디 있나 기억이 잘 안나죠.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보통은 다 못 그린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강의를 하러 갔는데 이제 간단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러 간건데요 일반 유명한 기품을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사가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잘 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거에요. 많은 자리 뒷면에 줄 무늬가 있대요. 그 줄 무늬가 7개였나? 8개였나? 아니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데 기억도 안나는데 그게 7개였나 8개였나?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다. 참고리다. 하는거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돈을 다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 가족의 강사가 아니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들여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자 진짜 제게. 아 이분들이요. 카드 회사에 어떤 그런 모이면 지참을 모이며 하는데 보통 이분들 자산은 100억 기상되는 그런 부자들만 모아놓는거에요. 그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 그 부자들은 진짜 돈냄새뿐만 아니라 돈의 디테일을 갖다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거에요. 부족하면 그렇게 그런거에요. 돈을 사랑하다는거는 우리가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한다는거. 사랑하면 모든게 이뻐 보이고. 그쵸. 모든걸 기억하고 싶고 뭐 이런거잖아요. 그 똑같은거에요. 돈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거에요. 음.. 비유를 모르게 얘기한다네. 근데 진짜로 그렸다고 합니다. 야 역시 이 부자는 다르구나. 다르네요 진짜. 돈에 대한 생각이 다해 다르구나. 처음에 다르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돈을 좋아해야 된다는거에요. 또 한국 여단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컨설턴트가 간담고사의 제자같은 사람이죠. 가담고사가 실제로 이제 이 책으로도 썼지만 이걸 또 이제 한 감옥 한 감옥 다 이렇게 강의로 녹음을 한게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6장. 돈을 이기하라. 돈을 몹시 사랑하라. 하는 그 대모. CD로 이제 반나가 됐었는데 그걸 내일 아침. 농담이 아니고. 내일 아침 들었대요. 3년동안. 3년동안 그냥 기획. 그냥 그걸 물론 책이 이것도 몇번이나 읽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듣고. 사실은 매년 또 까먹을까. 진짜 그 돈을 정말 사랑하라는걸 완전히 기에 익숙하고 완전 세뇌의식을 자기 잠대의식에 박아놓기 위해서 3년동안 듣고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믿거나 말고 그렇지만요. 그 정도로 피 나는 노력을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듣고 야 그 정도로 해야만 되는거구나. 이게 그냥. 남다른거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뭐. 그냥 되는거 없어요. 네. 이게 한번 보고 말은. 그렇죠. 근데. 단순한 단순한 진리지만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본에서는 2인조언서잖아요. 이걸 부족처럼 갖고다년대요. 항상. 갖고다녀서. 부족처럼 갖고다니는거는 그만큼 이 책을 사랑하고. 이 책을 실천했겠죠. 그런가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말은 그렇게 하는거죠. 아. 선생님 간다선생님 저는. 제가 부족처럼 갖고다녔는데요. 갖고다니니까 성공해보셨는데. 이런사람도 있다는거죠. 다 나름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아까 세번째가 이제 나의 연수입을 내가 결정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원하는 만큼 연습해서 어떻게 버는거냐. 이 방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흔히 연수입을. 또 이제 월급을 얘기할 때. 월급을 받는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받는거라고 생각하자나 말고. 내가 버는거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얼마를 벌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연수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수입이 얼마다 라고. 그렇게 그냥 뭐. 지뢰짐적 포기하거나. 뭐 나는 어차피 많이 벌어봤자. 이 정도밖에 못벌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잠재의식에 박힌다는거에요. 잠재의식에 묵심 무서운 분은. 일종의 자기체면에 걸려버렸는데. 나는 이정도밖에 안된. 그쵸. 나는 백난해봤자. 영봉이로?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아무리해봤자. 뭐. 천만 영봉. 5천만원도 힘들어. 네. 아유. 어느새를 걸겠어. 그러면 평상에도 못 본다는거에요. 근데. 나 이런거 할 수 있어. 이거 벌거야. 이거 할거야. 계속 그렇게. 아까. 스스로 세뇌시키는거죠.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면. 이 잠재의식에 박혀서. 나도 모르게. 그걸 안하면 안될거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되고. 실제로 그런인들이 이러는거에요. 그래서. 내 잠재의식에. 네. 내가 원하는만큼의 연습을. 강해식하다.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실제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잠재의식을. 몇분부터 활용해가지고. 자신의. 네. 그래서 뭔가 불을. 안으로다가는 했는데. 그게 진짜 과연구요. 실제로.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 여러. 그런. 책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끌어당겨.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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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스. 그쵸.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인것 같아요. 근데 잠재의식은 정말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잠재의식은 믿습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대요. 다만 그거를 끄지 못할 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는 저에게는 못찾는거죠. 생인이 없는거죠. 생인이 없고 도저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나는 까맣게. 일단 저장은 돼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저장하면 도저히 어디에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라고. 기억은 어딘간 들어있어요. 그거를 끄지 못해야되는데 끄지 못해는 못한다는 거죠. 잠재의식은 정말 존재하고 다만 그거를 성공한 사람은 잠재의식의 존재를 믿는다면 남자친구는 분명히 있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 성공한 사람은 색인이 있다는 거죠.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걸 믿고 잘 정리를 해놓고 아니면 훌트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끄지어낼 수 있게 한다면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한 책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크리션이나 잠재의식은 잠재의식은 사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계속 활용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사람마다 얘기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사가 간담하는 분이죠. 부자가 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확인하고 싶은 게 간담화서는 이제 부자가 됐나요? 부자가 됐습니다. 이 책을 썼을 무렵에 실제는 이 책을 쓴지는 동입한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고 만으로 37살 정도였거든요. 이미 그때 100억을 벌었으니까요. 진짜요?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혼자 부자가 되면 재미가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실제로 간담화서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고 수백 걸 번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그럼 그 간담화서는 이제 부자가 되고 나서 깨달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실은 결국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이다. 사소한 일을 때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부자가 되면 굉장히 모든 게 달라질 것 같고 엄청난 그런 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소확행이라고 하죠. 우리의 책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피곤할 때 택시비 걱정하고 택시 타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가족한테 초밥을 사주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2만원짜리 4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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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싼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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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안하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또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많은데 어떤 레슨 뭐 레슨에 들어가서 메뉴의 가격을 보지 않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거 그런 아주 소상 별거 아니지만 아니면 뭐 내가 필요하다면 원하면 그냥 그래 잠깐 갔다 오지 해외에 가서 잠깐 유학 갔다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아니면 싫어하는 녀석한테 고개를 안 죽여도 됐다 음 아 그래 가려면 가시고 네 뭐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여유 이렇게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거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 돈이 있으면 이런 게 너무 당연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소소한 행복이 아 돈이 있다는 건 이런 거구나 네 그렇게 그걸 돈을 벌고 나서요 뒤로써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자가 되면 이제 뭐 큰 집 좋은 차 네 이런 게 나한테 행복을 여쭤볼까지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그것보다는 네 간담악을 느낀 거는 야 그냥 내가 소소한 행복 택시타고 가고 싶다 택시타고 그냥 초밥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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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뭐 사르고 싶은 거 아무 걱정하고 뭐 그 얼마라도 안 물어보고 그렇죠 별자 별자 네 네 이 정도는 그게 더 행복하다가 그런거죠 여러가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생기면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자유 엉매이지 않을까 시간에 엉매이지 않고 굳이 아까도 하기신들이 안해도 되고 그렇죠 네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거나 일부러 뭔가 이렇게 압을 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자유가 생길까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대가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자유를 사기 위해서 사실 물론 돈이 필수는 아니지만 네 네 돈이 없어도 자유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유로운 영향도 있고 돈이 없어도 하기 싫은데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돈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다 네 굉장히 편리한 도구로써 돈은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깨달았다는 주장을 만나서 그 이제 이 책을 일본에서도 많이 팔렸고 네 우리나라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 외우면 사실 이제 간담아사 놀이처럼 성공한다든가 지게관상으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왜 책을 읽어도 그들의 사랑이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 책이 접판돼서 라는 이유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20년 동안 거의 접판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네 떠나서 처음부터 간담아사 놀이가 의도 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네 책을 읽어도 그중에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네 행동하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안한다 네 100명은 쓰면 1명 2명 할까 네 그치만 그 1명 2명은 분명히 성공한다 그리고 그 1명 내지 2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나름 보여주겠다 그 진실을 여기에 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이 알고 있는 진짜 모든 걸 다 쏟아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에 단순계산을 따지면 50만구 이상이 팔렸으니까 1%면 5천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5천명 이상의 성공한 사람이 나왔다 아 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이 황구해서 뭐 1차 목표는 10만구지만 10만구가 팔랐다 서대에서 팔릴 수 있겠죠 10만구 천명이 그럼 천명이 그럼 천명은 1%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부터 네 같이 해 보자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아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만만치는데 싶으라고 간단한 것 같지만 안 한다는 것 그래서 그러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그냥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니라 우주가 아니라 아까 3년 동안 들었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왔더니 정말 내가 웬만하면 안 맞힌다는 거 그쵸 그쵸 진짜 완전히 자기를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바꾸면 그치만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증거가 다르게 있어요 이미 증명된 책이라는 겁니다 이신노도 살아남았으니까 그쵸 이신노도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일본에 살아이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그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둑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는 게 이 책이 이즘 만하나면 또 팔려고요 이즘 만하나면 또 팔려고요 그쵸 또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또 온거라 맞아 그런 책이 있었지 또 사고다는데 또 화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즘 만하나면 팔려고요 진짜 신기하다는 거죠 간다마다 이 책이 또 이즘 만하나 또 팔려고요 또 팔려고요 또 팔려고요 그래서 50만부 이상이 팔려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도 1%만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그 1%들이 이제 이 비상적 선거법칙을 완전 내 것을 만들어서 나도 뭘까 지금 해야겠다 받고 있으면 해야겠다 했을 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동들은 예를 들면 여기 8가지 습관이 나와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제가 옹민혜 글을 썼지만 그중에 한 가지만 하나 택해서 여덟 갈 습관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죠 이건 당장 할 수 있겠네요 이건 당장 해보고 싶은데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돈을 돈을 내가 너무 사랑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는 없거든요 돈이 꽂혔다면 뭐 진짜 매일 돈이 이걸 잃고 아니면 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이 간다보사대 녹음 알겠습니까 그걸 듣겠지만 아니면 이제 그가 없다면 저 같으면 이 장을 돈을 이 돈을 몹시 사랑하는 자를 쓰면 내 목소리로 녹음을 해요 오오오 이렇게만 하고 그걸 매일 듣는 겁니다 오오오오 네 기가 타갔더러 네 진짜 아예가 달달 외울 돈으로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진짜 좋아한다면 돈을 그려야 된대 그래 그래 그려봐야겠네 오만한 자리에 진짜 오만한 자리에 아주 그냥 어 이 냄새도 기억하고 네 촉감도 좀 기억하고 완벽하게 내가 돈을 진짜 정말 살아간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뭐 이런 것도 웃었지만 네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습관 네 진짜 한 전원제 사실 실제로 제가 강의 때나 세미나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한 거에 리스트를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고 한 100개 정도 써놔 야 100개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일단 더이상은 안 나옵니다 할 때까지 써놔 보통 처음 시작하면 열개도 못쓰고 그렇죠 한 서너개 쓰다가 많은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근데 찾고 찾고 또 찾으면 나오 야 100개 정도 쓰면 웬만한 건 다 나오는 거 다 나오고 있죠 근데 그 100개 싫은 거에 리스트를 다 걸러내고도 그래도 하고 싶은 거 그게 진짜 찐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응 응 그 이제 강담와서 우리가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법을 소개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세가 이제 미래로부터 역산해서 행동을 하는 방법이란 걸 역산사고라고 하는데 네 이 방법들은 지금은 이제 퓨처얼핑이라고 해서 퓨처얼핑 네 퓨처얼핑이라고 해서 이제 강담와서 개발하는 어떤 툴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변화를 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 퓨처얼핑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원론 같은 얘기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이제 뭔가 벽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태 네 그런 뭔가 답답한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럴 때 보통은 이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혹은 현재 연장선 연속선상에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역으로 역으로 이상적인 미래 미래를 그려놓고 이상적인 미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내려와서 역산에서 현재 행동을 결정하게 되면 이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을 예를 들면 영화로 얘기한다고 영화에 클라이머스가 있고 엔딩싱이 있잖아요 그런 엔딩싱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행복한 별말을 맞으려면 어디가 클라이머스고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가면 이걸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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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거꾸로 역사를 바니에서 내려오는 서벅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현재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내 현재 행동이 미래의 어떤 모순에서 역사에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역사 예를 들어 그런 건가요? 10년에 내 10월 목이타만 5년 후에 내가 날지 날아야 내가 10년 후에 내가 5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8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3억을 모은다. 5년 후에는 최소한 1억을 모아야 되겠다. 종자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10억을 모으려면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고 차원차원 모아서 어떻게 이자 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달성을 못하고.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5억을 모았을 때 10억을 모았을 때 그건 얼마나 내가 든든할까. 얼마나 내가 그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이 내가 더 상세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이 역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산사고를 최근 들어서 가담아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상점한 후에 그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한다는 거죠. 거슬러 생각하다 보면 기존의 기성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 프로세스를 역산사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미래에 완전히 충만해 있는 편서나 완전히 충만해 있는 누군가를 대상자를 설정해서 그게 미래로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퓨처 홈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퓨처 홈픽이 뭔가 근본적인 과제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원인데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기존에 인맥을 갖고 있었고 그 어떤 자금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하는데도 거기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리소스를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를 아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서 뭔가 과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산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제가 이거 약간 시험 기간 때 중간공사 몇 달 며칠이 다 했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것도 역산사고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디데이 정해놓고 이때까지는 뭐라고 이때까지는 뭐라고 내가 예를 들어서 평균 90점 이상을 95점이 목표다. 95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뭘 띄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때는 총 복습을 해야 되고 연습 문제 다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강다마 사놀이가 이제 성공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반성하는 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걸 반성했을까요? 성공을 향해 달려오면서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완벽을 지향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뭔가 완벽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을 지향하지 말고 SG도 말아라. 그리고 약간 불안전하거나 애매모함도 허용해야 된다. 그렇게 허용해야지만 된다는 거고 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돈은 벌었어요. 아니면 굉장히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가족을 등관해서 해서 뭔가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가족을 소중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내가 빛으로 밝은 면에서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했다고 한다면 그 빛의 어둠 면이 가족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나의 그림자를 보여준 존재다. 그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뭔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돈을 벌은 대신 그런 일이 사실 실제로 일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가족 간에 뭔가 불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이 보인다면 그건 사실은 나의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다.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가족이 내 그 아 저 모습이 결국은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성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마지막으로는 내가 번 돈을 돈을 번 만큼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어느 정도 진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사회에 요새 이제 그렇게 많이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공헌할 거라는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마자 이미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돈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까 그런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기부를 통해서 재물을 정화한다 이런 편을 쓰는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 언급하지 않았던 것 중에 맨 앞에 프로로그에 보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다는 게 나와요.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다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는 돈도 벌고 싶고 굉장히 심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으로도 굉장히 좀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돈과 그런 어떤 마음을 양 두 마리 토끼를 쫓아보면 불 둘 죽도가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심, 질투심, 분노 악의 에너지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 에너지를 최단화하면서 일단 돈을 벌어라.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때가 생각해라. 돈을 벌고 싶지 않고요. 돈도 못 벌고 이쪽도 잘 안되고 둘 다 잘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일을 안 물고 어디까지나 악의 에너지를 잘 컨트롤해서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일단 돈을 벌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돈을 전화하고 재물을 정화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자들이 돈을 벌면 기부를 할까요? 아니면 부자들이 정말 재벌도 그렇고 기부를 하거나 공원단체, 공익단체가 될 말이 많아서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겁니다. 이거 정화하자 하면 내가 못 견디겠다. 그래서 기부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사회복무도 하고 사실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기의 에너지. 왜냐하면 이 너무 에너지, 악의 에너지를 많이 써도 내가 피폐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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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걸 뭔가 정화해야 되잖아요. 그 정화작용으로써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결국 간담학한 노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상시적 여덟까지 습관에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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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질문에 뭐 제가 다 들어놓고 물어보지 않았지만 여덟까지가 뭔지만 한번 한번 물어볼까요? 제목에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 이제 프로로부터 얘기한다면 아베 에너지를 하라고요. 네. 네. 첫 번째 습관은 하기 싫은 일을 차단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 네.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직함을 만든다. 스스로 원하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아까 얘기했던 오디오를 듣고 포터리 등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고자세로 영업을 해라. 네. 네. 고자세로 영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네. 네. 영업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돈을 몹시 살아가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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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별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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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기억해라. 이 여덟 가지 습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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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당もし 거기에 그 비상수적 여 tales 습관을 제가 익힌다면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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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2작을 잃고 가지고 다니신다면 아마 단담원서는 진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오히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명확히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종이에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게 제1의 습관이고요. 제2의 습관. 자신에게 체면을 건다. 여기에서는 현실을 구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잠재의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 원칙에 따라 목표를 적고 크리어 파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제시한다. 제3의 습관. 내가 바라는 직탐을 만든다. 슈퍼 컴퓨터인 우리의 뇌는 셀프 이미지에 따라 현실을 선택적으로 만들어낸다. 셀프 이미지를 개선하는 여러가지 직함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나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4의 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발살력을 높이기 위해 오디오와 포토링 기법을 이용하는 공급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5의 습관. 고자세로 영업한다. 세일즈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 습관을 보면서 통쾌함마저 느꼈다. 저자세로 부탁하는 영업 대신 거절하는 영업. 면접을 통해 세일즈맨이 고객을 구별함으로써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 하는 성공적인 영업 노하우를 전수한다. 제6의 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 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돈이 많은 곳에 몰린다. 그렇게 돈에 대한 제약감을 씻어버리고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제7의 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단력이 아니라 성공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우리의 행동력과 상상력임을 알려준다. 제8의 습관.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동전에 안면과 뒷면이 있듯이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완벽을 제어하지 말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돈을 같이 있고 용하게 써야 함을 감수한다. 이렇게 8가지의 습관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을 구독자에게 하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뭐 흔히 책이 우리가 비법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씩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데요. 절판 책이고 막 책이 엄청 비싼때는 이 책을 부어준다서 하죠. 도대체 언제도 어떻게 입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정말 영어를 가라져버려서 출발을 했는데 언제든지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정말 그랬던 책이고 간담화사의 가장 중요한 책이고 20년 동안 또 증명된 책이고 정말 이 책에 있는 대로 믿고 한다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상자 성공 없이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30만을 주고도 50만을 주고도 못 구했던 그런 책이니까 간담화사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고 어쨌든 20년에 걸쳐서 50만이 이상 판매부서가 증명을 하고 있죠. 지금도 꾸준히 팔리는 스타를 셀러고 결국 아직도 녹슬지 않은 성공복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습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1%의 비상츠 성공복지 클럽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15,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얼마나 싼 수 있는 것이죠. 저렴한 날 적합되셨죠. 그래서 꼭 이 책은 정말 제가 농담반, 진담반, 간담화사의 책을 저래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어를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권은 북태크죠. 10년 동안 모아놓으면 언젠가도 이 책값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 권은 이 책이 정말 완전히 너덜덜덜 할 정도로 쓰고 그리고 하고 정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두 권을 사상 실제 두 권 사상이 꽤 많이 됩니다. 진짜요? 네, 제주도네.